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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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봤자 제 돈 달리는 거잖아요 어 그거 그래 할 수 있다 병건이 할 수 있다! 난 병건이 믿어 나 믿 병 믿 야 나 윈도우 업그레이드 설치하라고 아 어디가 나중에 내일에 5억 다 토해내고 가 하프 하프 이거 못나가요 이거 알지 프리더가 처음에 좀 여유있을 때는 존댓말 하다가 나중에 반말하는 거 보는 기분이거든 지금 괜찮아 만원으로 이 정도 재미 봤으면 됐지 만원으로 이 정도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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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쿠 하프 하 bru 하프 하 Thompson 오케이 어? 3땡 없다 이제 3땡 없다 맞다 맞다 3땡은 뭐야? 광땡이 있네 광땡 아 이게 한 장씩 있는 거야? 네네 한 장씩 두 장 20장 아 그러니까 두 장씩? 아 두 장씩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뭔가 깨달은 거 같아 땡큐 뭘 달았어요 저 땡큐 그러니까 이게 까는 패가 되게 중요해요 음 코 콜 콜 콜 콜이란께 너 이제 알았어 누가 널 찾으나 봅시다 봅시다 뭘 거니?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 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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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진짜지 저게 띵땡이 걸려갖고 띵땡이 걸려서 아 내가 고민했거든 사실은 아 저 삶짜리 땜에 아 저렇게 나가라고 아 최수님처럼 나가라고 나갈거면 어디가요 어디가 동작 그만 따고 저렇게 나가야 돼 동작 그만 19억 감사합니다 너 오늘 얼마 딴거야 야 소매치기부터 시작해서 이거 나 오늘 얼마 딴거야 나 오늘 9억에 10억 닿네 10억 닿네 와 대박이다 10억 닿네 갑시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 아 씨 아 이거 조금 애매한데 삥? 누가 삥이야 어 에어트릭스 삥 콜 고공홍식님 자의 있네요 이제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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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릴게요 오 껴바로 껴바로 오세요 예 갈게요 껴 껴 안껴 이거 안 끼면 나도 안 낀다 아 나 있는 곳만 따라오는 거야 한 번 달리지 어 한 번 따라와 다음에 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둘이 막 대나비로 세동붙징하는 거 아니에요? 아볼분이 붙으세요 아볼분이 붙으세요 아볼분이 붙으세요 아볼분이 붙으세요 아볼분이 붙으세요 여기 가 자리 났습니다 들어왔 네 오고식님 잘하십쇼 안 도대체 아볼분이 붙을 정도로 이 자리이 좋은 거 같아요 하프 이 자리 좋아요 이 자리 아직도전시되 하프 하프 하프예요 그러게 저 자리Tu 오 파프여 카요이 으음의 놀라서 빠져 와 한 명만 빠져도 판톤이 확 내려간다 이게 골크닝 타임 하프 따다 죽고 홀 죽고 하프야? 하프 저 땡잡이입니다 땡잡이요?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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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1억 5천빵 굿비가 아니야 저거 굿빙 굿빙 진짜 땡잡이요 아 빨대 꽂혔다 또 아 아 난 원심뽀짝 차려야지 어 삽땡없고 일단 아 말리는데 하프 흠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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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요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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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Pfizer 하프 하하 콜 꼭 이렇게까지 헤야가소 으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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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핀 발speed 집자리 갑시다. 삥! 집자리. 집자리 축구. 다행. 뒤져버려. 헐. 어 뭐야? 약간 땡자비 같은데? 땡자비 아닌 것 같은데? 흐흐흠. 여덟 끝.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아 뭐야아 도대체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 배고amous 출발하러 가고 아 병관아 침착하게 하자 집착합니다. 다 다시 회수할 수 있거든? 집착하게 게임 끝난거 아냐 하프 하프요 그냥 가드쇼 주입판 떴습니다. 진짜로 알겠습니다 오세요. 예예 들어갈게요 하프 콜 콜 콜 콜이요 콜 졌구나 이게 뭘까 하프야 그러고 그런 짓갈면 어찌하냐 하프 가자 하프 하프 나도 하프 조용해졌어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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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만 아 하프 하프 하프! 아 이거.. 아베모랑 나랑.. 공개 같이 나가면 될 것 같애 하프요! 카이요이! 그 하나는 나가 떨어지겄구만 다들 못 잡은갑제? 하프! 하프! 하프 칠게요 다이 다이 죽었어 어렵다.. 진짜 어렵다 흠흠 모르겠다 우빙 갓띙 갓띙을 하나 먹고 집착하게 하면 돼 지금 내 판단이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었거든? 흐흫흫 내 판단대로 하면 돼 하프 하프요 하프?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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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하요이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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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과연 장땡 장땡 bits 조용히 이따가 조 й쌀 내가 딴거 보다 더 기분 좋거든? 아 내가 딴거 보다 더 기분 좋아 하프? 아, 우는구네 하프요? 아, 운우만? 하프 하프야? 골 뭐 들고 그라니요이? 받자 예까지 와서 죽을 수 있나 꼴코니 아, 이거 뭔데 또 하프야 하프 콜 오린 짜잉 짜잉 의식이 아네 콜 받아봅시다 야, 이거 한 번 더 잡았나? 한 번 더 잡았나? 오린 여덟끝 멍텅구리 사고 멍텅구리 저건 뭐? 아, 구사야 이거는? 아 요걸로 제가 먹으면 되죠 땡자비 네, 다시 봐요 이된 이된 빙 아벨 문님 보내야겠다 아아 아벨 문님을 어떻게 보내? 무조건 청가인데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어있어요? 죽어요 근데 전 이미 죽어있는데 어떻게 보내고 죽어 너 뇌 뒤에 장빙 아이고 어이, 먹었어 어이, 먹었어 내가 도바위 받아놨어 다시 돌려줬네 다시 돌려줬어 후달후달거린다 아하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하아.. 아직까지 괜찮아 다이? 이 짜리가 다이? 따당? 다이? 오우 갓빙 같은데 갓빙? 갓빙? 갓빙이네 아 그럼 보던가 아 봐야겠네 갓빙이네 아 그럼 보던가 갓빙 아냐 갓빙 아니 다른사람하고 할땐 족보로 잘만 달리던지 왜 왜 나랑만하면 왜 자꾸 땡으로 하는거야 어? 아니 오늘 에어트릭스 형님이 계속 이긴거 같은데 침착맨님 아 둘이만 만나면 계속 밟혀요 아니 왜 단사람하고 하면 족보로 막 외덕을 태우더만 하프 아 대박 웃긴데 아우 하프 독사로 막 사먹 태우고 막 갓빙에다가 막 사먹 태우고 막 그게 다 너를 잡기 위해서 설계하던거야 한번만 패배해 거의? 한 번만 패해 아니 두번째 두번째 으음 흠 음 아 근데 이거 카드 너무 안 뜬다 하프 좋다 안 좋다 타이잇 이거 아는 샷 아 아 아 지금 각자 강한 사람이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쿨사 나오지 말지 여기서 내가 한다 여기서 하나 한다 나 여기서 하나 한다 어? 나 여기서 하나 한다 아 씨 죽어 빨리 아아! 죽으세요 죽어 아 난 안 죽어 난 안 죽어 난 안 죽어 안 죽는다고? 알았어 너희들이 죽으세요 나 죽을게 에어트랙스님 죽고 형 내가 죽을게 고고식님도 죽고 아 난 못 죽어 난 못 죽어 이거 입에갖고 못 죽어 입에갖고 입에갖고 못 죽지 땡값까지 감사합니다 옆에갖고 못 죽죠 사갖고만 옆에갖고 못 죽죠 사고 안 해야겠다 사고 안 해야겠다 저걸 안죽네 저걸 안죽네 간만 키워주니 하프 하프 아니 거의 재밌는 일이라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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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하지마 하프 하프는 뽈딱 해부시오 얘네까지 와서 죽을 수 있나 이 실력 좀 필 만한 패거든 유 craziest UN 갈린거에 비해서 $$%$%%& 앵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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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쿼사 앵 으아 이번엔 한번 해야 mode 나 볼틴께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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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사기 죽었어 뒤잡으라 죽었어 어? 다 죽어 가요잉? 땡인데? 땡 8땡인가? 아니 아니 재형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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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형님 목소리가 좀 아쉬운 목소리였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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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거 이렇게 딱 깔아주면 어때요 재형님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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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았 하아 하아 wears 하아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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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하하 하하 가자! 가자! 달리자! 오! 가요! 오! 서로! 서로! 판돈 맞춰줘 가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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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 주는 거? 가보 주는 거? 가보 잡으면 달리게 되거든? 애매해가지고 가요잉! 가봐요! 두끗 세끗 아! 세끗 네끗 오오오오 살았어 빙의 콜은? 어 그거다 세끗 네끗이다 세력짱 살았어 살아났네 야 이거 지옥에서 살아났어 세명의 하수들이 지금 열심히 치고 있다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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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게 아 이렇게 비싸면 못하지 이렇게 비싸면 못해 이렇게 비싸면 못해 아 이 사람은 모르겠다 아니 제가 38 광대인데 왜 와 대박이다 뒷패로 붙었다는 거 아니야 저거 대박이다 아 나 위험해 에어트렉스 너는 좀 사실상 그냥 뇌사수준 나 갈게 나 간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거든 이제 요번판에 좀 못먹으면 혼자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아 아까 내가 5천만원이었는데 하프 와 콜 콜 콜 콜 다시 한번 느꼈다 하면 안되는구나 하프 하프로 한번 가볼까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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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잉 뭐 들고 그란디요잉 따당이 7천 눈پ 죽겠습니다 크게 잘 tri 1억 1억 5천 독사 독사 8 알리 아하이 우와 고맙습니다 저자 올인 아닌가 아직도 영원이라도 털고 나가셔야 내 돈이니까 에어트랙스는 따라와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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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utility 도청 내 dessin 진영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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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드시라니까 앞으로 치시네 더 먹고 싶어서 아니 더 먹을 거야 나쁜 분이네 안 죽던가 아 나 죽어야겠다 안 돼 쫄린다 이거 아니 죽겠다 얼마 안 해 500만 원인데 뭐 알리 알리라고 알리 암행어사 조용히 암행어사 조용히 마페 조용히 있다가 기성이야 기성 지금 뒷자리 기다리고 있거든 부하직원 안와 딱 암행어사 출두려 했는데 부하직원 안오고 아 아 뒷자리가 쩌로 갔으면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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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여 조용히 있다가 진짜 암행어사 같았어 진짜 계속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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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chluss 하프 하 пользов si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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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 왜 보여야지 우리 하세요 받아 두 분이서 많이 하세요 아 멤버 설명이요 제형제형짱님이 아벨 모님 동수천사님이 통닭천사님 고공식님이 사냥고공식님 에어트렉스님이 에어트렉스 그리고 침청맨님이 침청맨 네 이렇게 깔끔한 설명 현재 자는 7억정도 잃었고요 깜짝하셔야 된대 에어트렉스는 오늘 만원 충전했나? 어 한 6억정도 나랑 비슷하게 일어 나도 알고보면 불편한 남자아이 초순님이 잔뜩 따가지고 가고 19억개 더 갔어 원래 얼마였는데 하프요 하프 맘딴 디오요 초순님은 도네션도 받으셨으니까 오늘 많이 따가셨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제대로 왔어요 콜 하 뭐든 복을 한뎌이 콜 누가 날 차지나 봅시다 3땡 업고 있다 지금 여기 그게 흠 땡잡이가 뜰 확률이 좀 많아가지고 콜 땡이면은 좀 들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애 그러면서 들어가면 내가 땡이 아닐게 죽었어 콜 콜 콜 콜 콜 땡잡이 하나 있네 팩 구경하면 합시다 알겠습니다 맥꼭님 안녕하세요 장사 장사 땡잡이 땡잡이 독사 옳지 요 맛이지 4천만원 먹기 드럭게 3천만원 먹기 드럭게 힘드네 요 맛이지 요 맛 꼭 먹을 때는 저렇게 야금야금 먹어 그리고 잃을 때 확 잃고 병신이 따로 없어 하프 지금 에린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리 나기를 아 그래요? 오케이 하프 에어트랙스님이 하프 빨릴 듯 안 빨릴 듯 하프 그 사바나추원의 대머리 수리들이 그러거든 나가자 대머리 수리들이 그 죽어가는 동물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죽으면 먹으려고 하프 콜 콜 이번엔 3팔왕땡이에요 콜 3팔왕땡 예예 그냥 들어가시는게 사단을 내보자 이거죠잉 오오 좋다 이거 좋다 아 이거 아니야 뭐 어떡해 삥? 삥?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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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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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이사모하시죠 따당 따당? 아 이거 가자 뭐야 뭐야 갓띙 같은데 갓빙? 갓빙냄새나 갓빙이며 죽는게 좋아 갓빙이며 죽는게 좋아 어? 진짜 갓삥 아니야? 땡잡이? 아아 갓삥! 아 진짜 갓삥! 아하하하 아 갓삥이지롱 아 나 좀 나가지 아니 저게 너무 너무 통쾌해 보였어 저게 너무 통쾌해 보였어 아 갓삥 아 나 노이로즈 걸릴 것 같아 갓삥 아 갓삥 갓삥? 아 오늘 나 할 거 다 했어 아 지금 다 내 돈으로 치고 있어 도박 아 갓삥 한 세 번 당하는 것 같은데 어허헴 석구나아 뒤져봐 뒤졌고 하프 하프치겠지 뭐 어 뭐야 재형재형증 재형재형증 정희구현 한 번 들어가? 어? 어르신, 어르신 이거 거는데 따라 올 겁니까? 어? 지금 머리 까졌거든요? 장유서가 있는 나라야? 동방에 따라온다고? 험한 꼴 보셔야겠네 험한 꼴 맨매 맞아야겠네 차량에서 때리는 회출이에요 사, 삼천만 원씩 먹고 한 1억씩 퍼주고 흐흐흐흠 병신이 따라였지 아아 아, 배가 아파, 아 아, 죽을 거 같아 아, 눈으로 자고녔, 나 미치겠네 아니, 계산, 뭐 안돼, 냄새를 못 맡겠어 갓빙 때문에 거의 향수야 향수, 냄새가 하나도 안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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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얽! 아 저 갓빙인데 딱 보니까 갓빙인데 ㅋㅋ 히히 cameraman 따당 다당 아아가 갓빙일 때 따당했거든ㅋㅋㅋ 아하 wtedy 아 아 뭘 왜그래 아니 나 갓빙이랑 다가니까 하나 쓸 Scoop 아니 안먹어도 되니까 멘탈 안텀트릴래 ㅎ 갓핑이란 건 안 할게 헐! 가보 가보 덕사 으응 야수다 그 시려 아이 니가 가니까 재미가 없다 못하냐이 다리도 옆에 딱 붙어있어 바푸 네네네 저거 좋아 왜 개시경을 치지마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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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프 하핵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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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원. 희X입니다. 어? 카푸 그만하고 싶어 나의 모든 걸 갖다 아 그만하고 싶어서 지르네 이 땡 아 이 땡이요 삼 땡 오 진짜네 진짜 땡이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놀아요 수고하셨어 응 고생했어 들어가세요 어이 꼭 주무십쇼 응 아니 에린님 오기로 했는데 에즈홀스 또 왔네 똥구멍님? 아유아유아유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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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그라는겨 에즈홀스가 이제 제일 많네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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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하라 카이 예 아직 없구나 아 이거 다 다들 뭐 잡은갑제 에어틸텍스 형이 나가가지고 아 아 어 뭐지 초스님님 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? 전화와가지고 어? 아 이거 전화 건 거구나 아까 그 방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으음 아이씨 아까 그 방이 뭐예요? 우리 했던 방 아닌가? 여기 맞아? 아 지금 맞아요 아 맞죠? 어 어디있지? 어수선한 틈을 타서 아니 와 안심 하프 하프 나 어디갔냐? 송천님이 에린님 초대해 여기 해시해야 될 거 같은데요? 예 알겠습니다 나 죽어 여기였나? 크흠 따당 따당 아이고 헐 받을게요 아 땡 엉 뭐 어때? 아 아 아 엉렛이 이 생활 한 번에 오른기라 아 고급증도 많이 막판 뻔 했네 뭐야? 형님 사기싸기 앉으시오잉 통수천사 빨렸네 어디지? 응 쪽 말했는데 여기 아니잖아 아 여긴가? 5 7 아 5 1 2 어디야? 아 아무도 몰라 여기 맞아? 여기 안 거야? 하프 아 저거 치고 오다가 스카이프 오세요 하프 콜리아 골! 아니 스카이프가 돼야 돼! 안 되신데요?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삥땡! 총수천사 안 따라와서 판이 이렇게 된대. 여기구만! 여기구만! 아 알겠습니다. 2... 8... 8...3... 하프 하프! 니 왕치노! 타이! 안녕하세요! 아직 안 들어왔어요. 하프 하프! 이거 다 아무도 안 해! 아니 지금 이거 초대하느라구요. 아니 나 떴는데 왜 다 아무도 안 하냐고. 하프 하프! 2병 떼졌어요? 아 지금 떴는데... 아 나도 한번 멘탈 분개 시키고 싶은데... 하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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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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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오이 지금 연결된거 아닌가요? 전화는 연결된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걸로는 쫄리네 예예 따당 따당 볼 다 따라와? 땡잡이 있을거 같다 오 그치 그치 땡잡이 독사 어? 왜 땡줬어 아 알렸어요? 한 돈 적어서 그냥 가도 되는데 응 커질줄 알았어요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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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 하프 시 으어어오으어어 광땡이 기운이 느껴지는데요? 광이 까져있네요 광이.. 광이 거슬린다 광이 광이 거슬려? 예예 제가 광땡입니다 아 이 분들이 안녕하세요 하프치고 코라고 하프치고 죽고 가보로 덤비면 안되겠다 이거 죽고 하프치겠지? 그러면은 나는 죽어 가보로 달리면 안되겠어 죽는게 맞아 여기서 죽고 아이고 누구 져야겠는데? 아 저거 진짜 광땡 같은데 굿땡이야 굿땡 근데 지금 밖에 누가요? 어 여기 누나 여기 누나 굿땡 갑니다 굿땡 갑니다 뭐야 이게 굿땡이요? 굿땡이요? 우와 인생 한방 저 자리가 안좋네 저 자리가 안좋아 바로 저 자리 다 바꾸는 자리구만 채팅창에 뭐라고 쓰는지 알아? 제발삼팔 왜 제발삼팔이야 아벨몬진 민식홀을 많이 이뤘는데 뭐 밖에서 무슨 짓 했어요? 거의 정리중이라 채팅창에 다 제발삼팔이래 하프 에리지 지금 육악팔렸어 하프요 맘나비무요 에언니 짜리 잘 버텨대 내가 에언니 그 자리 그냥 침착매만 노리면 돼요 그 자리 딴거 노리지 말고 침착매만 노리면 돼요 연명합니다 하프죠 이거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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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췄노 양핑 양핑 왔다, 떴다, 떴다 떴다, 갓빙 떴다 갓빙 떴다 저도 갓빙 떴어, 얘 가보 아, 갓빙, 아, 진짜 갓빙 아, 진짜 갓빙 아, 갓빙 진짜 왜 갓빙 떠 나도 군대 아, 왜 갓빙 뜨냐고 아, 갓빙 몇 번째야 지금 갓빙 아, 나 노이로즈 걸릴라 그래, 이제 아, 갓빙 진짜 아, 왜 갓빙이야 왜 아이, 그냥, 아이, 차라리 못 장땡 뜨던가, 왜 땡값 줄 테니까 장땡 뜨던가 왜 갓빙이야 왜 노이로즈 걸리실 것 같은데, 이거 아, 장 내가 잡고 있었지, 장땡은 없네 8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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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땡 5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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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땡 10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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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빙 5땡 아프 예 지금 4땡 10땡이 아닌 거를 제가 장땡이 아닌 걸 확인했어요 4땡이거든요 통천 아니 장땡이 아닌 거를 내가 확인을 해서 통천은 어떻게 저렇게 해서 9억까지 버텼지 거의 그냥 걸어다니는 자판긴데 저 정도면 ATM인데 아까 이시봉 아니었어요?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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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하 아 곱시다잉! 2땡! 1땡! 4구! 빙이에요, 빙! 아니, 핑검체는 기가 막히게 맞네, 그냥. 코잉! 콜만 합시다, 콜만! 쿠사, 쿠사 노리고 들어오시는 거 같은데? 예, 예. 알리! 알리! 저, 궁빙이에요! 감사합니다. 물렀거라! 사이팔 광땡이다! 코너는 일질해지지!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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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, 우와, 우와! 우와, 우와! 땡값이 어마어마한데? 이야... 2옥 날렸어요! 저도요! 이게 뭐야, 이게. 이야, 한방이구만. 아니, 어떻게 그렇게 땡냄새를, 삥냄새를 그렇게 맡아? 어? 삥, 한두 번이어야지. 하푸. 어떻게 저렇게 냄새를 맡지? 거의 그냥 그거거든? 그 미스터 초범망이 나오는 그, 누구야. 박수치는 야스, 알아? 박수치는 야스, 알아? 존네 맛있는 거 먹으면 박수치거든? ㅋㅋㅋㅋ 거의 그급으로 먹어 봐가지구, 국빙은! 아, 하푸. 딱 냄새 맡으면 알지. 박수치지. 아, 날카로웠어, 굉장히. 박수 칠 수 밖에 없지. 어, 이거 팔땡 같은데. 팔땡이면, 맞췄으면 달려야지. 하푸? 뭔데 그러는뎌? 3땡입니다 3땡이요? 그러면은 죽으세요 8땡인데 8땡인데 어디 죽으세요 3땡 6땡이겠지 뭐 6땡 6땡 8땡 8땡 죽어 죽어 2땡 아 이거 광땡 같은데 광땡이야 광땡 들어가면 안돼 광땡이야 아 이거 광땡이야 아 이거 광땡이야 아 나 괜히 키웠어 그냥 받을걸 14땡이에요 이거 아 이거 광땡이야 광땡 장땡 6땡 6땡 그냥 받았어야 됐어 울린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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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콜 하 죄송합니다 아 대박이다 이걸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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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구 에 떨어지고 갔어 하프 다 부질없어 14억이렀네 방금 확인 체크 한번 합시다 하프 꼴카니 하프요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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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aire 하프 칠 키 Nom 아 vem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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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뭡니까? 그 끝 가지고 달린 거는 한 번씩 한거지 도전 뉴 프론티어 정신이지 별로에요 별로 아주 힘들어 도전하는 자에게는 그게 있거든요 그건 가효히 콜 콜 나 안 만극해도 내 안죽는데 лет 난 쫄리니까 죽을래 헐 누구 하나 나갔다가 죽었구만 뭐야 일상 했다? 다 왔다 저 이거 무조건 광땡이야 무조건 광땡이고 광땡이 먹겠네 복사 어 뭐야 땡잡이 아아악 땡잡이가 뭐 뭐 잡았는지 다 보이거든 예측이 안되냐 갑자기 혹시 에리님 방풀하시나? 아니 이 판에 어떻게 잘 이렇게 들었지? 6 9 하 또 갓빙 냄새나? 하하핳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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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일이에요 저도 일 있거든요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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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맘먹고 배팅했다 하프 나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하픈 하프로 쳐줘서 죽여줘야지 죽이고 할매 죽고 통수천사는 땡잡이라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고 따라갈 수 밖에 없고 통수천사는 먹고 내가 맛있게 갈라먹고 가봅니다 저 맛있게 먹고 얘 한 명은 따라오거든 이게 3짜리라서 혹시나 하는 혹시 저 돈이 내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근데 가본데 왜 따라오지? 가보면 이상하게 달리고 싶대 아우토바처럼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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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얼마 했냐 45억이야? 저 지금 땡 하나 뜯긴 떴거든요 하프요 땡 하나 떴다고? 예 3밖에 없는데 땡 하나 뜬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콜 예 땡 지금 하나 떴어요 아 꺼 죽을 수 있네 죽십니다 어 뭐야 칠수했네 고공싱이 또 아니 실패됐어요 또 어? 메소드 연기하시네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아 배 좋았는데 아 봐봐 또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아 배 좋았는데 여기 하붕차서 오셨구만 아 또 자기 속으시네 아 또 한만극해도 내 안좋는데 깜짝 콜 아 가 깜짝 다 꺼 고공싱 뭐 들고 그란디여이 그래도 에 에 에 에 에즈홀스가 받아줬구만 아니 마 시ns 멍만극해도 내 안좋은데 구사 구사고 구사 육댕 육땡 아 이거 고홍식님 그.. 에즈홀스님 못먹게 일부러 딱 죽으셨네 메소드에 함께하면서 흐허허 본인조차 속이면서 여기있는 판톤 다 얍얍거 아니냐고? 항문칼시래 항문칼시래 저 똥선생이 잘해 하프 하이구 에 떨어지고 갔어 하프 하프 하프요 하 아이고 이거 뭐야 하자 콜 콜 갓문선생 갓문선생 오지구 까 an 뱅 sagt 그저 내가 어떡해 간사하게 따당 하프 아 나 가본데 나 뒤져야거지 아 죽어 가보는 그냥 죽어 고민도 하지마 왜 고민하는 거야 자꾸 앗 가고싶어 가보 죽어야거지 죽어야지 , 에이, 여기 하봉 찾아보셨구만 저분 아까 포기했는데 가프한 거 보니까 땡인데 저분 사땡인데 사땡 하봉은 죽어요 가봉 가봉 사땡 역시 기가 막히시네 사냥 기가 막히게 하시네 아니 못 파악했습니다 다들 본인은 왜 속였어요 근데 그러게요 제 손가락이 안 따라지네 자꾸 본인 속이시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보아하니 하프 하하 제가 지금 삥이 하나 떴으니까 우선은 하프 받리겠습니다 가문선생 갑선생 오죠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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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S2 아프 치겠지? 따라가 승 type AKP는 닫아야되니까? afterwards 갓빙 enti 평 갓빙 내가 지금َ 애지홀스가 달리고 갓빙 과미² 쟤는쟤 다 크게 수 compar 담딴디무요 들어와 존모가지 걸어 하하하하 왜이렇게 자신있어 에즈가 아이 구 땡봤네 구 땡봤어 한번 까주시고 구 땡 구하면 들어오셔야죠 저거 땡을 확실하게 예 에즈 그 뭐야 갓문선생이 죽으면 무조건 그거 있어 그니까 좀 약간 개미투자자처럼 기관이 들어가는 거 따라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 이제 갓문선생 들어갈때 딱 들어가고 빠질때 빠지고 딱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이어잉 바다 코어 코어의 습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빙 타잉 근데 게임이 많이 루즈해졌는데 이만 뭐 해산하실나요 Brooklyn 어디가 최초 해산할까요 어디가 전 돈 해놓고 가야지 Iz 저도 많이 애웠어요 저 6억 가지고 갔는데 1억 땄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근데 게임이 많이 루즈해졌는데 이만 뭐 해산할까요? 어디가 슬슬 해산할까요? 어디가 전 돈 해놓고 봐야지 저도 많이 외웠어요 저 6억 가지고 왔는데 1억 땄습니다 1억 땄다고? 예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땄지? 따당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땄을까 들어와요 슬슬 약올리는데 땡 없으신가보네 들어가 말어 들어가 말어 들어가 말어 아니 좋죠 아 맞다 형님 저 내일 온 게임은 나옵니다 땡깝지지죠잉 땡 드세요 상세 땡값이 적어 아 얼마 안되네 왜냐면 전에 걸었던 그 딱 한 사람이 걸었던 최 그 사람의 돈을 땡값으로 받는거에요 아 그래요? 그래가지고 하푸를 막 치다가 콜 했을 때 1억 얼마씩 막 던질 때 있죠 그때 그게 판돈으로 붙는거에요 파 그래가지고 판 적은데는 그게 있어 예예 내일 온게임넷 나가요 하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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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빵 가보들고 있었는데 오쥬이 아니요 아니요 하푸 하스킨을 찾아라 하푸 하스킨을 찾아라 4명이서 하스킨을 찾습니다 타임 세프로그램이야 얘는 예 한 번 하고 말 것 같긴 한데 인기 좋네 거기 안견님도 나온단께 갓껴 나오면 또 핫스킨이 될 수도 있어 안견님이 갓닥천사도 가야지 갓닥천사도 아니 채팅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그 4명 중에 없으니까 찾으라는 그 말이지 그 4명 중에는 퀸이 없으니까 채팅창이 인스네어 쓸 줄 암? 블루드링 쓸 줄 암? 뭐 이런거 나오는데 커맨드센터 감염시킴? 뭐 이지러워 진짜요 님들아 하프 하프 묻지마러 패러사이트가 되게 쏠쏠하거든 그 일꾼에다가 붙이면은 하프 딱딱하라카이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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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카메라에 내가 좀 뚱뚱하게 나와서 걱정이야 음 그게 좀 그래 실제로 연예인들 보면은 엄청 진짜 그냥 빼짝 말랐다메 어 다리가 뭐라고 해야돼 그거같이 못생겼어 팔뚝같이 생겼어 팔뚝같이 생겼어 팔뚝이 팔뚝이 걸어다니는거지 하프 그렇지 그 그거 생각하면 돼 그 타이에데모험의 그 해골 해골병사 거의 해골에 그냥 딱 코팅만 한정도? 그 단백질 코팅 한정도? 고느낌? 고단지 뭐야 왜 따당 뭐야 세장 다 받았잖아 퍼졌어 이거 퍼졌습니다 콜만해 콜만해 딱 말이없나 다이다 고마 다이 고마 죽십니다 하여잉 받았구요 1억 1억 6천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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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저 그러면 내일 8시까지 가야되는데 저는 이것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8시? 아침? 예 뭐 방송을 8시 해 아 아 아 그래요? 네 녹화하면 언제? 하프 유튜브에 언젠간에 올리겠죠? 하아 하아 온게임네 거기서 하는게 아니고? 아 플러스 온게임네 플러스 아 아 자, 의중이 아는데 좋은 곳이지 딱판에 제가 한번 싹 쓸 테니까 하프 쳐줘요? 하프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죽으면 어떡해요 한번 도와주세요 26억 있는데 흠인데 어떻게 안 써요 통수천사꺼 먹어서 뭐해 그냥 아이 됐어요 됐어요 저도 지랄이네 이거 끝 맛있게 드세요 장땡 나 현실 나 10억 잃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우리도 찢어져요?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아이 찢어치죠 우리도 그러면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프 들어가세요 아 가세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시원하게 지릅시다 좋은 폐 안보고 폐 안보고 달립시다 폐 안보고 어때요? 10억 만들어서 주기 어때요? 다들 뭐 잡은갑제? 싫은말고 다 샌 이건 어떻게 괜찮을까요? 오우 침묵 만들어요? 만들어요? Soft 아 끊겼어 스카이프 끊겨서 나가가지고 아 나와라 팔 이게 친구가 사다준 사냥 다리로 만든 그거거든